우리 친구들 소속에 이은 다음 항목은 여자아이들이 알고 싶다? 민니야, 너희 다 알지 않아? 뭐 더 알고 싶은 게 있어? 우리는 사실 이제 7년 차인데 사실 아직 궁금한 것도 있고 숨 잔 것 같은데, 지금? 7년 차니까? 7년 차니까 이제 체력이 안 좋지만 궁금한 것도 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지각 미연이라고 해서 지각 미연 미연이가 지각쟁이야? 언니가 지각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안 할 데가 없어 안 할 데가 없어 맨날 지각하는 얘기도 해 진짜 소연이가 돌려서 말하네 가끔 나랑 같이 픽업을 받거든 근데 늦으면 오면서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뭐라 할 수 없잖아 이렇게 근데 나는 진짜 좀 궁금하긴 해 미안한데 왜 늦지? 그렇죠? 야, 소연아 그것도 이럴걸? 너가 저기 있으면 여기 올 때는 아, 또 뭐라고 하겠네 아, 어떡해 미안해 연기네, 연기 생활연기 아니야 일단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미안해 진심이야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리고 또는 내가 올 때는 우리가 추측해보면 거울보고 자기가 1인곡으로 대화 나누는 거야 아, 일어나서 거울보고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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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야, 이렇게 눈, 코, 입, 미연 미연 대화 나누는 거야? 대박 귀엽지, 귀엽지? 인간 푸바우야, 대나무 줄까? 아, 진짜 진짜 귀엽다 근데 지금 내 얘기 중이야, 호동아 얘기해, 얘기해 당장 얘기해 야, 확실히 본인 파티에 대한 그게 이유가 너네다 그래서 일단 미안한데 이게 진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질병이야 나도 이런 내가 싫지만 그래서 이제 소연이는 만약에 12시 픽업이면 12시 정각에 나오는 아이거든 그래서 나는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면 나머지는 그래도 가끔 가끔씩 늦고 나거든 막 5분씩 늦고 나면 그래서 소연은 또 쌤쌤인데 소연이는 너무, 너무 칼 같구나 나는 59분에 기다리고 있어, 문 앞에 맞아 그래서 딱 영영 되면 딱 나가 아니 근데 왜 그걸 아는데 늦게 나오는 이유는 뭐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초반에는 잘 맞춰서 나왔지, 솔직히 뭐 한 1, 2분만 늦고 아니, 초반이라 미연아, 이거 혹시 예전부터 연예계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자존심 싸움 이런 걸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약간 좀 내가 아, 미쳤다 원래 주인공원 맨 뒤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준비가 끝내고 기다리다가 위에서 보다가 어? 소연이 나갔네? 그럼 그때 나가는 게 아니니까 아니야 뭐야? 아니야 엔딩 욕심이 있는 거야 맨 마지막에 아니, 알람을 맞춰 놓을 거 아니야 1시간 전 근데 알람 못 뜰 때도 있어 알람을 못 뜯는다고? 근데 미연이 진짜 잠을 너무 깊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워가지고 2년의 잠꾸러기 여기 된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내가 미연이 방에 들어가서 꺼준 적도 있어 그 정도로 진짜 병이라니까 그래서 근데 나는 소연이 덕분에 많이 고쳐지고 있어 정말로 아직? 아직 다음 앨범 파트 줄어들까봐 채용이가 덕분에 나 많이 고쳐지고 있고 나 고쳐지고 있지 근데 많이 고쳐지긴 했어 진짜 오늘도 한 10분? 잘하고 그래서 소연이가 내가 항상 나가면 10분? 이렇게 앞자리에 타가지고 저수석에 타서 팩을 붙이고 이렇게 누워있어 차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거 맞아 또 있어 미연이 이름 면이잖아 그래서 미연이는 라면 되게 좋아해 근데 미연이는 하루에 라면은 한 4, 5개씩 먹어 4, 5번이 때린다고? 4, 5, 5? 그래서 컵라면 근데 솔직히 나는 밥 먹을 때 되게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미연이는 라면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하는데 진짜 우리 팀에서 제일 건강 아 이해 됐다 미연이 지각하는 이유 제가 라면 먹고 밤새 운동하다가 아침에 잠드나 보다 그렇지? 전형적인 멤버들한테 어디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건강하네 이거 보여주려고 다 잠들 때 막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다니까 프로다 프로 약간 언니 같긴 하다 그러니까 미연이가 왜 지켜줘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약간 기초대사량이나 이런 게 더 큰 거야 그래서 뭐 라면 5개씩 먹고 이래도 잘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안 찌는 것 같아 두 번째는 나 혼자 나 혼자 소연이라고 써놨어 지금 누가 쓴 거야? 시스템? 내가 썼다 민니가 소연이가 이사 간 지 한 반 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소연이 집에 가본 적이 없어 초대를 못 보냈어? 집들이 왜 아직도 초대를 안 하는지 궁금해 왜? 약간 서운해? 궁금하긴 하지 궁금해 당연히 궁금하지 아직이 아니라 난 집들 일단 할 생각이 없고 누가 와서 어지른 거 시원한 거야 완전 나랑 똑같다 이거 아니 근데 왜 집에 초대를 하지? 아니 그게 잡기 없앤다고 그 샤머니즘이긴 한데 집에 새로 이사 간 집에 원래 기신을 가장 많이 봐도 첫날 밤에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같이 막 있으면 기신들이 와 이 집에 사람이 많이 사는구나 하고 그 집을 나간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난 저도 안 믿어 그렇다 옛날 얘기가 있지 그러다 소연이가 나랑 잘 맞네 그런 게 아니 왜 왜 자꾸 집에 들어오려고 해? 근데 멤버가 아니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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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면 되잖아 맛있는 식당에서 밖에서 나 멤버 집 너무 궁금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진 찍어서 보여줘 이게 파가 갈리는 게 나도 나도 나 멤버들 우리 집 주소 절대 안 알려주거든 지금 진짜?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희철이랑 나랑 공교롭게 동네 주민이요 그렇게 산 지 꽤 됐어 꽤 됐어 서로 서로의 집을 가본 적이 없어 궁금해자고 개인 사정이 아니 잠깐만 내가 개인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을까? 총각들 틀리 갑자기 개인 사정이 있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장훈이는 확실히 뭐가 없어 너는 너는 모든 걸 다 별로 모르고 가고 너무 외로운 거니까 멤버들 한번 이거 집들이 하고 싶은 파 딱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네 분리 좋아하고 성향상 아직 에너지가 넘치는 이제 친구들인 거지 슈아가 제일 먼저 독립을 한 거고 맞아요 슈아 집들이 했어? 나는 초대를 안 해 근데 와도 돼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초대하고 가야 돼 나 가도 돼 그래서 나도 그냥 난 스스로 그럼 슈아 집 다 가봤어? 가봤어 나 안 가봤어 민니는 이런데 꼭 참여하는구나 응 너 눈물 많지? 꼭 참여하고 싶어 눈물도 많아 그래서 지금 나 멤버들 집 다 가봤는데 소연이 집 빼고 그래서 너무 집착했고 좋아 좋아 왜? 오늘 와 아니 소연이가 곡 써놓은 거 민니가 빨아갈까 봐 안 부르는 거 아니야? 소연이 집 가서 컴퓨터 두지려고 시간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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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빰 빰 빰 ведь 소연이 alguns halt über two 오늘 오늘 오라고 오늘 오늘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오라고 한번 와 specific 복시 누가 남의 집에는 가잖아 난 남의 집에도 안 가 아 유가족 그런게 있어 오지도 않고 가죠 나는 오지도 않고 날 가져가 왜냐면 이 친구가 한 5m, 6m 이상 아니면 서정훈이 다 이대로 살려가지고 옛날에 산들이 다 깨져가지고 예전에 조명이 막 머리에 부딪히고 그랬어 야 순수한 애들한테 자꾸 뻥치지 말라고 위층에서 시청자 손으로 내려왔어 네가 얘기하면 다 물러, 애들이 그리고 츄와 놀러가서 우리 집에 뭐 없어졌다면서 어? 사모졌어? 아니야! 아니야, 나 강아지가 왔어 강아지까지 간다고?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를 5마리를 키워 그래서 먼저 나갔는데 나는 이제 가끔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가끔 우리 집을 데려와 근데 되게 얌손하고 되게 뭔가 착해 애가 근데 일단 얘가 털 빠지는 식이었어 그래서 집에 이제 다 털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놀라고 그 소파가 있잖아 다 발톱인 거야 특히 이렇게 쓴 쇼파였어요 좀 비싸 그치, 쇼파도 비싸겠지 그래서 어떻게 5마리를 키웠는지 나 너무 놀러갔어 그 쇼파랑 카펫이랑 다 그 털 한 20분 지웠다니까? 그걸 애가 솔직히 욕하면서 했어, 안 했어? 나 한 번? 나 한 번? 하지 그 강아지 다 소연이는 데리고 오늘 갈까? 소연이 짐 없어 소연이 짐 얘기부터 얼굴이 구욱 시작해 지금 다 놀러와 다 놀러와 지금 봤어? 다 놀러와, 파티할게 다 놀러와, 다 놀러와 낙장 뿌리비야, 다 가자 진짜 간다 아니, 소연이 집 가는데 다들 가만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 가시는 거야? 쟤 날 거야? 쟤 날 거야? 가자! 집에 날 좀 인측 들어가요 올라와, 올라와 아니, 근데 왜 집에 늦게 들어온다라고 나비 사, 나비 사 자기 집에는 그렇게 늦게 들어간 거예요?